여러분들 이거 제가 캐리 해볼게요 내 말했죠? 캐리 한다고 캐리 에베베베베 자 이번 판은 정글 짜오 상대로 갈게요 들어가자 가보자 맵은 초반만 살짝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디가 마스터 티어로 올라오다 보니까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3분 10초? 짜오 CS 20개의 3레벨이니까 지금 동선상으로 보면은 위에 골렘 안 먹었네요 짜오가 이거 와드잖아요 지금 요쪽 안으로 들어온게 보였으니까 여기로 가면 안돼요 2년 만원 얌 이거 먹으면은 6레벨 진짜 조금 모자르거든요 한 경험치 한 3개 정도만 먹으면은 6렙 되니까 여태야 네 Skeleton 나패드? 리본턴 이거 드래곤 먹어놔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더이상 굳이 봐줄 필요 없을 것 같고 딱 위에 한번 잡고 전령으로 연결시키면은 동선 되게 깔끔하지 않을까 야 아깝다 정글 차이 캐리 이거 바로가서 탑 죽..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우 쉣 와 이거 죽.. 이거 뺏기고 죽었으면은 와 너무 아찔한데? 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저희..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브라보 굿 나 이거 지금 미드에다가 전령 깔아가지고 혼자 골드 먹으면 혼자 캐리 가능한데 근데 이러면 백스가 또 나 너무 서운해 이럴 거 같아서 뭐야 이거 아 야 얘 왜 이렇게 세냐 철갑궁이 나왔었네 뭐야 도대체 바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야 왜 이렇게 세 진짜 더럽게 세네요 근데 너 내가 죽인 거 같은데 제압골드라서 경험치 너무 달달한데 미쳤다 그냥 나 11레벨이야 우리 미드 8레벨인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캐리 해볼게요 상대 템 보면은 마저템도 많이 가고 이러니까 그냥 바로 급을 올리고 내가 캐리 해볼게 내가 말했죠? 캐리 한다고 캐리 랜턴 줘 응애 개새끼야 랜턴 줘 아 나 여기 여기 랜턴 이미 랜턴 있네 오히려 좋아 이 정도 하는 편이야 상대 아무도 블루 안 들고 있지 않았나? 이거 나도 근데 이거 수은 사야겠다 이거 수은 안 사면은 근데 너무 쉽게 물릴 것 같은데 안전하게 수은에다가 초시계 올릴게요 야 뭐야 어 나 끊겼어 말자 개고수 야 이걸 끊네? 뭐야? 왜 하필 많고 많은 애 중에 너야? 아니 뭐 파이크도 있고 뭐 하필이면 하필 쉔이네 와 C브라 아니 그 많고 많은 애들 죽 아니 그 많고 많은 애들 죽 아니 그 많고 많은 애들 죽 하필 야 근데 백스야 13레벨이면은 알아서 눈치껏 나한테 줘야됐던 것 아닐까? 아니 13레벨이 블루 먹게 되어있던가? 나였으면 알아서 드십쇼 하면서 줬을텐데 불편하네요 요즘 세상 거꾸로 돌아가네? 곤 저기 짜오 멘탈 나갔네 살려주세요 제발요 인생 아 나이스 브라보 제제 캐리 솔직히 명예 3개 이상 들어와야지 진짜 양아치새끼 제제 진짜 양아치새끼 감사합니다.